네, 9평 시험 보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많은 학생들이 6평보다는 조금 더 올라갔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제가 이제 6평, 총평 때 말씀드렸죠. 역대 한 5년 동안 나온 시험 중엔 제일 어려웠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그 얘기 자주 했거든요. 이론적으로 9평, 6평보다 어렵게 나오기 힘들다. 이건 우리 죽으란 얘기다. 아마 대체 학생들은 알 겁니다. 바로 전날 제가 수업에서 그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이번 시험 보면서 느낀 게 중하위권한테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야, 이거 남는 기간 한 70몇일 공부하면 이거 분명히 원하는 등급 나올 수 있겠다. 제가 오늘 9평, 총평의 제목을 중하위권 학생한테 기회라고 쓴 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정답률을 한번 보면요. 이게 작년 수능입니다. 그러니까 1등급 나온 학생의 비율이 6.25%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올해 6평이 진짜 어려운 시험이었거든요. 몇 년 만에 나왔던 너무너무 어려운 시험이었고요. 이게 이번 9평인데 참고로 이거는 9월 1일 오전 10시 기준의 정답률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6평 먼저 여러분이 봤던 거니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정답률 60% 이하 문제가 몇 개 나온지에 따라 이제 체감적인 난이도가 달라지는데요. 올해 6평에 12문제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8문제죠. 4문제가 줄었죠. 이거만 의미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정답률, 그러니까 5답 1등이에요. 자, 정답률 제일 낮은 문제가 34%, 36%, 36% 3개죠. 근데 이번 시험은 가장 어려웠던 게 39%로 시작합니다. 오, 초고난도 문제가 확 줄었구나. 자, 그 다음에 40%, 46%, 40%대가 3개예요. 40%대가 2개 있는데 오, 3개에서 2개를 줄었네. 그 다음에 50%대의 문제 50%대의 문제 쭉 나오죠. 어때요? 이번 6평이 어려웠던 시험이 맞고요. 올해 봤던 시험이. 그래서 체감적으로 9평이 아, 저 성적 올랐어요 하는 학생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또 학생들 중에 또 오해를 할까 말씀드릴게요. 수능 때 어렵게 나오면 어떡해요? 물론 저도 모르죠. 어렵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수능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작년 수능에 정답률 60% 이하 문제가 9개 요번에 8개 별로 차이가 안 나죠. 물론 작년 수능은 초극강 문제가 3개 나왔습니다. 자, 얘는 초극강 사실 아니에요. 한 30%짜리 문제. 그리고 딱 보면 아, 이게 올해 6평이 어려웠던 건 맞고 확률적으로 만약에 예년 같은 정도로 나왔다고 치면 참고로요. 작년 수능에 불수능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작년 수능이 아, 영어 왜 이렇게 어려워요? 물론 작년은 영어만 어려운 게 아니라 뭐 다른 과목 다 어려웠지만 불수능이라고 불렀는데도 요 정도였어. 그러면 만약에 올해도 불수능이라고 해봤자 요 정도 확률로 나올 거란 말이야. 올해 6평이 너무너무 어렵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낫다. 그럼 뭐냐? 여기서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학생들이 빈순삽이라고 하는 걸 킬로 유언이라고 하죠. 문항삽입 1등, 문항삽입 2등, 빈칸 두 문제로 왔고요. 밑줄 의미 파악, 그 다음에 어법은 공부 안 했으면 진짜 어려운 문제 맞고요. 순서, 장문도 좀 어려워하고요. 어떤 일이 발생하죠? 제가 중화의학권 학생한테 기회라고 하는 게 일단 킬러 문제 말고 중킬러 있죠. 그러니까 대입 파악, 요양문, 무관문, 어휘 이 정도는 무조건 맞추는 공부 안 된다면 어? 킬러 문제 중에 몇 개만 더 맞추면 되는구나. 이런 학습법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번에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자, 제가 이 지금 아마 케이스를 보고 있는 학생들은 아까 제 제목을 봐서 알겠지만 중화의학권에게 기회미대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미 97점 학생들은 보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중화의학권 학생 기준으로 딱 요겁니다. 중킬러 문제 다 맞추는 연습하자. 좀 더 쉬운 문제는 다 맞추자. 만약에 어? 선생님들 지금 1등급이고요. 지금 97점이고요. 그래도 더 적고 있어요. 그 학생들은 킬러 문제 공부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파이널로 시간제곱 문제 푸는 공부하면 되고요. 중화의학권 학생들은 이겁니다. 중킬러 다 맞추겠다. 대입파업과 요양문, 무관문, 어휘 장문독회 정도까지만 맞추겠다. 이렇게 공부를 하시길 바라고요. 자, 요번에 내용이 있었어요. 해석이 어려운 질문의 해결이 필요합니다. 자, 뭐냐면 33번, 37번, 38번이 이게 해석이 되게 어려운 문장이거든요. 그리웠어요. 잠깐만 봐볼까요? 자, 33번 여기 들어있죠. 38번, 37번 어때요? 여전히 해석이 어려우면 학생들은 어려워하는구나.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막연하게 구문독회 수업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수업시간마다 말하는 거 제발 뼈대와 수식어구 좀 구분하면서 읽어라. 뼈대에 힘 빡 주는 거고 수식어구는 원래부터 없는 거니까 읽지 말라는 게 아니야. 잔상만 있으면 된단 말이야. 강약을 주면서 읽어야 전체 글이 기억나요. 줄거리가 기억나야 문제를 맞추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가로 열고 닫고 열고 닫고 구문독회라고 앉아 있으니 머리에 정보가 너무 많이 입력이 되니까 나중에 붕 뜬단 말이에요. 제가 현장에 사자하는 말 중학교 때요. 우리 1, 2, 3, 4, 5형식 배웠죠. 그거 왜 배웠어요? 제가 현장 안에서 물어본 애들도 순간 멈칫해요. 그리고 다 왜 배웠지? 1, 2, 3, 4, 5형식이요. 그거 괜히 배운 게 아니라 문장의 뼈대를 보는 공부란 겁니다. 그게 문장의 뼈대예요. 나머지는 원래부터 없어도 수식어구거든요. 읽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전체 줄거리는 기억은 나면 뼈대를 잡으면 줄거리 기억나요. 그러면 근거 문장이나 답의 근거가 오답들을 다 지워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중화위권 학생들한테 필요한 건 크게는 두 개입니다. 중킬로문제 일단 다 맞춘다. 오케이. 나 강약 주면서 읽는 연습한다. 전체 줄거리 기억나게 글 읽는 연습을 한다. 마지막 세 번째 제가 수업 시간마다 자주 얘기하는 거 제발 물어본 것만 대답해라. 물어본 내용만 따라가면 답은 정확히 나온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묻는 내용입니다. 전체를 완벽하게 해석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하면 좋죠. 근데 뭐예요? 그렇게 하는 학생들이 없잖아요.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대입한 문제는 간단합니다. 뭘 물어봐요? 이 글의 주제가 뭐냐 해요. 그럼 주제가 뭐냐 하면 뭐야? 첫 문장 마지막 문장은 무조건 요약하셔야 돼요. 소재와 결론은 알아야 됩니다. 영어는 국어랑 달라갖고요. 국어는 주장문을 먼저 찾을 수가 없어요. 워낙 길다 보니까 근데 영어는 평균 한 6개에서 7개 문장이거든요. 첫 문장 빼고 마지막 문장 빼면 가운데 한 4개, 5개 문장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주장문을 찾아내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소재, 주장, 결론이면 오답이 다 지워집니다. 자, 궁금하신 분들은 해설 확인 보시면 알아요. 어떤 내용인지 두 번째 무감과 어휘요. 물어보는 거만 대답하세요. 줄거리상 소재나 주제에서 벗어난 게 뭐냐. 줄거리상 소재나 주제에서 벗어난 게 뭐니. 다시 줄거리상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다. 줄거리상의 뭐게? 잡종물 다 빼라는 얘기예요. 모모는 모모다. 모모를 뼈대를 따라갑니다. 그러면 주장문이 나오면 게임이 끝난 겁니다. 소재 알고, 결론 알고, 주장문이 나오면 거기서 벗어난 걸 골라내면 되는 되게 쉬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의도는 쉬워요. 그러면 빈칸은 뭐예요? 자, 요번 거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요번에 9평 나온 걸로 아, 결론 빈칸이요. 이거 사실 맞추라고 좋은 문제입니다. 이 글의 결론으로 뭐는 말이 안 되겠니 지움될 거 아냐. 결론이야.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결론만 구하면 돼요. 모든 글은 소재는 결론에 영향을 미쳐요. 위, 아래 관계는 영향을 미쳐요. 그 다음에 그럼 이론적으로 여기 한 3문장 정도밖에 없거든요. 어디 있는지 모르기면 주장문을 찾아내면 끝내요. 그럼 뭐야? 소재 알지, 주장 알지, 안 문장 알지 그럼 답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읽지 말라는 건 아니야. 힘 빼고 줄거리만 따라가는 겁니다. 이 부분은. 소재, 주장, 잠깐만. 그러고 보니 뭐랑 똑같아요? 대입화와 풀이 방식이 100%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줄 빈칸은 맞추라고 준 건데 요번에 충격적인 일이 뭐라고요? 와, 빈칸을 한번 봐볼까요? 이게 마지막 줄 빈칸이었어요. 둘 다. 정답률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니 물어보는 거만 대답하면 돼요. 결론으로 모는 말이 안 되고 그냥 빼면 될 거 아니야. 그건 뭐야? 소재. 앞문장. 어딘지 모르겠지만 주장문을 찾아내면 끝나는구나. 나머지 내용은 대충 이런 말이구나 하고 줄거리만 따라가면 되는구나. 소재 알고 주장 알고 앞문장 알고 답이 나올 거 아니야. 이거 해설강의 꼭 보시기 바래요. 아, 빈칸 문제 이거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구나. 내가 물어보는 대로 대답을 안 했구나. 자, 그 다음. 가운데 빈칸은 제가 어려운 건 인정은 해요. 위, 아래 관계만 갖고도 선지를 줄입니다. 그 다음에 결론을 갖고 또 줄이면 돼요. 주장문을 나오면 그게 답을 확정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얘는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오답을 지워나가면 돼요. 물어본 대로만 대답을 하세요. 밑줄임 파악이요. 요번에 정답률 되게 낮게 나왔죠. 밑줄임 파악 한번 봐드릴까요? 55%, 60% 안에 들어갑니다. 고난도 문제 들어갔습니다. 빈칸하고 똑같이 풀 분입니다. 요번 밑줄임 파악은 뭐죠? 마지막 줄이 빈칸이었어요. 그럼 마지막 줄 빈칸과 똑같아요. 결론만 구해라. 그럼 소재, 바로 앞문장, 가운데 어디인지 몰라도 주장문을 찾으면 끝났단 말이야. 소재, 주장, 앞문장 하면 오답이 날아가니까. 그래서 밑줄임 파악은 빈칸처럼 풀어라. 순사분이요. 진짜 이건 틀리면 안 되는, 그냥 순서는 틀리면 안 되는 문제에 들어가는 게 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물어보는 대로만 대답하면 돼요. 줄거리상 제일 적절한 게 뭐니? 다시 한번. 줄거리상 가장 적절한 게 뭐니가 뭔지 아니? 수시하고 답배라는 얘기야. 뭐뭐는 뭐뭐다. 뭐뭐를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절대 중복 답이 나오지 않게끔 장치를 줘요. 우리가 지시어, 연결어, 대명사라고 하는데요. 그걸로 오답을 지워나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줄거리상 적절한 게 뭐니며 줄거리만 따라가면 되는 문제였거든요. 그다음, 장문독회 41, 42번 되게 어려워하죠, 학생들이. 42번이 어휘죠.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어휘가 뭐라고요? 주제에서 벗어난 문답이다. 이걸 동시에 풀리니까 어렵죠. 41번이 대입학이잖아요. 41번을 풀면 42번은 보너스 문제예요. 이 글의 주제를 알면 주제에서 벗어난 개봉이를 구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뭐냐? 수능은 번역과 시험이 아니고요. 독해력 시험이에요. 독해력은 뭐냐? 필자가 물어보는 거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학생들이 뭐예요? 물어보지도 않은 내용의 가로 열고 닫고 열고 닫고 구멍도 키하고 앉아있으면 성적이 안 올라간단 말이에요. 왜? 머리에 정보가 너무 많이 입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 이제 중하위권한테 제가 기회라고 한 거 기억나시죠? 어? 나 9평 때 좌절할 뻔했는데 9평이 정말로 그때 케이스 보시면 알아요. 그게 어려웠던 시험이고요. 이게 일반적 시험 또는 약간 쉽게 나온 건 맞는데 나 남는 기간 동안에 그러면 무조건 강약 주변 수 있는 연습, 줄거리 잡는 연습하면 되겠구나. 두 번째 물어보는 거만 대답하는 연습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분명히 원하는 결과 나올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학생마다 있어요. 더 궁금한 건 어떡해요? 저 Q&A 오셔가지고 물어보면 저희 연구팀에서 설명을 해줄 겁니다. 그 다음 꼭 해설강의를 한번 보시기 바래요. 9평을. 제가 물어보는 대로 대답하는 방식을 해설강의 찍었으니까 자 그거 보시면 분명히 도움될 겁니다. 수능까지 버티고 버텨서 꼭 원하는 결과 나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